바이올린 소나타 바이올린 소나타 바이올린 소나타 에스케어 클래식입니다. 금오지녀 콘서트 바이올린 남아싱의 독주회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평소에 듣기 어려웠던 에드바르드 그리그 노르웨이 작곡가족 바이올린 소나타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그는 그동안에 우리가 자주 들었던 작품과는 이제 들으실 곡이요. 다른 느낌을 주는 굉장히 바이올린 소나타입니다. 그러니까 1, 2, 3 학장이 빠른 느낌의 춤곡의 느낌을 가진 그리그의 바이올린 소나타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그리그의 음악 가운데서 그동안은 굉장히 여유로운 그리그의 느낌들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번에 들으실 곡은 그런 여유로운 음악보다는 약간 템포가 빠른 그리그의 작품 바이올린 소나타와 함께 하실 거예요. 바이올리라는 악기를 가지고 또 그리그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이올린스트 남아싱의 유스케어 문화관 금화툴 금화중력 콘서트 실환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남아싱의 유스케어 문화 금화툴 금화 남아싱의 유스케어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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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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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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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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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